여기서 지금 잘 하는데 쭉 올라가면서 타이밍이 잡았다고 쭉 따라가면서 타이밍이 잡혀야 되는데 우왕장에 해버리죠 쭉 빼면서 하나 쭉 빼면서 하나 둘 연결하라고 여기서 오다가 통제 딱 끊겨서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 둘 연결시키자 왜 출발점에서 출발에서 가속을 붙여야 되잖아 그런데 딱 수돗하고 있다가 힘을 쓴다 이건 마이너스지 쭉 쭉 오다가 이거 하고 쭉 하나 그러니까 운동을 시켰으니까 계속 연결시켜주자 소리죠 중간에 끊지 말고 운동을 시켰으니까 그대로 바로 가자는 소리지 자 운동 시작 거리 봐야지 떨어지는 속도하고 봐야지 떨어지는 속도하고 거리하고 봐야지 라켓 셋 더 라켓 셋 더 연결 셋 더 마지막 가속에 붙으려면 어떻게 돼 첫째 나가다가 들어와 나가다가 들어와 더 나가면서 갔다 내려갔잖아 내려갔잖아 더 또 더 둘 셋 더 들어 들어 내려 들어 내려 거리가 안 맞아 거리가 그냥 올라가도 돼 살사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자꾸 차라리 빼면서 타이밍을 맞추자 소리야 타이밍을 맞춰봐 그냥 빼도 그냥 빼봐 그냥 빼봐 이거 하고 서지 빼면 서지 그러니까 운동 시작했으니까 10 20 30 40 이게 가자는 소리야 연결하고 그대로 빼내라고 연결하면 그대로 멈추면 안 돼 서지 빼 서지 빼 서지 빼 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행이야 여기 2개 이상 있으면 여기서는 가속 구간이란 말이야 가속 최대한 붙여야 돼 힘 빼고 가속 붙여야 돼 더 붙여야 돼 가속 붙여 더 빼서 가속 더 힘을 주면 가속이 안 돼 더 힘을 다 가벼게 빠지면 줘 더 거기서 몸까지 돌면 더 좋겠지 그지 해전이 되면 더 좋아 더 더 그지 더 해전은 덜 줘봐 그래 해전은 마지막에 확 줘야 돼 더 그래 그지 빼서 가속 쭉 서지 나켓 어딨어 경호 나켓 2 2 3 더 빼면서 2 3 빼면서 2 3 약간 멈추됐다 더 2 3 멈추면 안 돼 바로 연결해야 돼 연결 3 하나 둘 연결 거리봐 하나 둘 연결 빼면서 연결 3 빼면서 연결 더 빼면서 연결 더 라켓 라켓 빼면서 연결 네 더 힘들어 가속 구간에 힘이 들어가면은 브레이크 걸린 것과 똑같다니까 가속 구간에 힘을 주잖아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 밟는 것과 똑같이 돼버려 완전한 가속 구간에서 넘어간 다음에 잡으라고 여기서 서행 구간하고 가속 구간에서 여기 잡는게 아니고 가속 구간을 벗어났을 때 힘을 주라고 마지막 여기서 힘을 줘야지 여기서 스윙이 나오지 여기서 힘을 주겠다 이건 그 브레이크와 마찬가지지 가속 구간을 완전히 좋은 다음에 들어와야지 커브 구간에서 서행하다가 가속 커브 구간에서 마지막 가속 구간 봐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부터 가속 구간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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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을 다 빼고 네 그러니까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에 마지막에 힘을 줘야 되는데 더 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때리려고 여기서부터 힘을 주고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때리려고 처음부터 이동하면서 오다가 여기서 가속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이 끝났어 여기까지 나오면 수돕해도 돼 근데 여기서 수돕해 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더 날라가네 날라가네 어 그치? 처지? 돌아와서 가속 마지막 가속 구간 어딘가 봐 봐 네 거기가 가속 구간이야 네 힘들어 갔잖아 네 봐봐 낙계봐 어 힘들어 갔지 네 자 봤지 그치? 어 힘들어 가속 구간에 가속 구간에 가속 구간에 이게 커브길을 벗어나기 전에 힘을 줘 버리잖아 막 벗어나기 직전부터 들어와야지 어? 그렇지? 거기서 마지막에 쭉 그래 더 더 거기서 힘이 확 들어오면 안 돼 너무 확 들어오면 더 그렇지? 더 좀 더 잘 나오고 있어 어 그래 마지막에 어디가 가속 구간이야 아니지 좀더 앞이지 이씨 그래 거기 안 가만 그래 그래 거기 맞아 그래 이제 가속 구간 찾았어 야이씨 쯔쯔쯔쯔 그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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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돌아서 나켓이 돌아서 나켓이 돌아서 더 나켓이 돌아서 더 더 가속 구간 마지막 가속 구간 힘들 수 있는 위치 어디야 어디야 더 거기서 더 나켓이 끝에 더 때려야지 더 더 더 더 더 밀렸잖아 나켓이 밀린다는 소리잖아 가면 여기서 잡았어 쭉 어? 서예 가속 서예 가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예 가속 서예 서예 가속 어? 오다가 왔다 응? 오케이 네 역시부터 쪽으로 당겨 봐 당겨 그래 쭉 앞에서 더 앞으로 빼야지 네 나켓을 여기 빼봐 뺐다가 저기서 골든지잖아 그래 그 대신에 따라 올라와 봐 둘 셋 또 가속이 빠르잖아 그래 나켓 네 그렇지 연결시켜 거기서부터 연결 그래 하나 둘 셋 더 나켓 더 앞으로 둘 셋 네 둘 셋 네 더 거기서 마지막에 빠르게 더 힘을 더 빼줘버려야지 빨리 이렇게 져라 더 셋 더 더 그렇지 더 더 더 또 또 욕심이잖아 욕심 해봐 해봐 딱 잡고 앞으로 빼 자 빼내 더 거리를 먼저 잡아요 어디서 칠거야 아까 어디서 치는 위치 잡았잖아 그러면 딱 잡았어 빼 빼 둘 더 빼봐 그렇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차한테 서행을 하라고 네 마지막에 가속을 붙여야 되니까 움직이면서 계속 그렇지 움직이다가 서해 쭉 그렇지 타이밍 먼저 잡아야 돼 자 잡아놓고 자 거기 잡았어 자 하나 둘 돌아서 자 나켓 더 빨라야 돼 왜 나켓이 빠르게 빠르게 들어와야지 왜 어 아 힘들어갔잖아 나켓이 빨라야지 나켓이 빨라야 돼 나켓 더 나켓 더 더 나켓 그래 하나 둘 나켓 좀 더 더 좀만 더 가볍게 나켓 더 나켓 그렇지 나켓 야 밀렸어 쭉 이제 알지 네 손에 힘 빼고 쭉 아이 힘 먼저 들어왔잖아 힘이 더 더 더 더 더 거 더 힘을 주지 말자는 거야 완전하게 그 스윙이 나올 때까지 힘쓰지 말라고 더 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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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좀 거리 거리 셋 거기서 나키가 더 빨라야 되잖아 어깨가 아니고 나키가 더 빨라야 돼 나키의 움직임이 가 더 빼야지 빼면서 타이밍을 잡아 저 빼면서 가속 더 빼면서 가속 더 빼면서 가속 가야지 더 힘 어깨 가서 더 완전히 빼도 되지만은 안 빼도 돼 근데 이제 이 가속 구간이 어딘가를 네가 알아내면은 그걸 싱을 다 없애도 되는 거잖아 근데 가속 구간이 없는데도 자꾸 싱을 막 이것저것 다 복잡하게 해버리면 다 배린다는 거지 더 더 더 더 그렇지 떨어 있는 거 보고 뛰어 더 띄어 더 더 발 정확히 뛰어 더 더 더 낫게끔 더 봐 날러가잖아 날러간 게 뭐야 힘이 많이 느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정확히 둘 더 더 더 더 나켓 나켓 시전 따라 올라가고 더 따라 올라가고 더 더 따라 올라가고 더 힘 더 빼 3 4 2 뛰어 뛰어 아 힘들어 안다며 어딘지 안다며 더 그지 거기서 더 빠르게 어깨가 빠르게 뭐지 빨라 뭐지 빨라야 된다고 손가락 손가락 힘이 더 빨라야지 둘 셋 다 됐어 나켓 안 움직여 둘 셋 더 나켓 끝 더 빨라야 돼 더 더 더 밀려 나켓 끝 나켓 끝 더 좋아 둘 나켓 끝 더 좋아 하나 두 개 나켓 끝 밀렸어 나켓 끝 시윙을 우선 빼자 하는 경우가 크게 그려 보자는 거지 크게 우리 우리 이름이 뭐야 푸시기잖아 크게 그려 갖고 시윙을 만들고 나서 잘라 버리자는 거지 필요 없는 시윙을 필요 없는 시윙을 잘라야지 그러면 뭘 크게 아예 아예 크게 그려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힘을 다 빼고 여기서 크게 이렇게 그려 보자는 거야 돈't wait for tomorrow live for today keep chasing the sunshine and go out and pl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